안녕하세요. 딕잉클럽서울 큐레이터 유희열입니다. X세대인 저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. 유행이 돌고 도니까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젊은 세대들의 흐름이 80년대, 90년대까지 꽂혀있는 것 같아요. 또 다음에는 또 어떠한 트렌드가 올지 모르겠네요. 제가 생각하는 시티팝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버블 시대 때 나왔었던 화려한 음악들, 기분 좋은 음악들, 향락, 바닷가, 청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댈 수 있는데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적 클리셰로 조금 분석이 돼요. 첫 번째가 일단 펑키한 드럼과 베이스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의 화려한 스트로크,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쫙 나오는 펼쳐지는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한 코드, 락 음악 혹은 트로트 음악에서 보여줬었던 단순한 코드가 아니고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코드들, 화성이 이제 복잡해지고요. 신디사이저의 확 등장 그런 것들이 섞여있는 것을 저는 이제 시티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요 중에서 선구자적인 곡들이 뭐가 있었을까로 좁혀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80년에 집중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첫 번째 곡으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가 정말 시대를 앞서간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바다 소리로 딱 시작돼요. 그런데 그 갈매기 소리도 파도 소리도 나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하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딱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확 처음에 도입부로 나오고 그러면서 기타가 막 나와요. 아름다워라는 곡이 화성도 되게 복잡하고 그 곡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조용필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곡은 뭐 막 미디 드럼, 전자드럼 소리가 막 정말 뿅뿅뿅하고 나오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소리가 막 나오고 뻥키한 리듬.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앨범의 1집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랑 단발머리랑 같이 수록되어 있거든요. 한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가요 폼을 담고 있는 곡이고 한국은 가장 세련된 폼을 담고 있는 두 곡이 공존한다는 게 둘이 같이 히트를 했거든요.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국민가요를 만들었고 단발머리는 오빠 부대를 만들었고 하는 좀 상징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. 김트리오가 이제 그 가족 밴드거든요. 이분들이 세 분 다 부모님들도 다 음악하셨던 분들이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 가가지고 거기서 한 분 한 분씩 거의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가 돼서 악기 연주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.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곡이고요. 이 곡도 좀 아이러니해요. 지금 SK와이버즈 이제 응원가로 쓰고 있는 연안부드라는 곡이 김트리오의 가장 히트곡인데 이 두 곡이 또 공존한다는 게 재밌죠 사실은. 그데요 안녕이는 일단 로맨틱해요. 저는 시티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로맨틱한 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이 그런 전형성을 좀 띄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전 시티팝을 들어보시면 보컬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세션 장인들이 만든 곡이거든요. 이 곡들이 손맛이 있어야 돼요 조금. 특히 뭐 기타 베이스 드럼은 너무 중요한 리듬악기 세 명이 딱 리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은하 선배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트윈 기타가 계속 멜로디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무브신리사이죠. 솔로가 막 나오고 있고 중간에 이제 보컬도라고 하는 묘한 사람 목소리로 로봇처럼 나오는 그런 솔로가 딱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곡 들어보시면 이야 이때 당시에 이런 음악을 했었구나.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디깅클럽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취향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추천을 받아서 그 샛리스트를 AI가 추천해 준 거를 내 취향으로 맞추는 것도 버거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. 근데 문화의 즐거움은 개인적 디깅에서 오는 그 쾌감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했다면 이게 시작이 뭐였지라는 첫 번째 의문점을 가진다면 아마 정말 말 그대로 보물선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열심히 들 디깅하셔서 자기만의 샛리스트를 꽉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1. 2. 3. 9. 6. 7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